나한테 이만큼 해준대.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. 귀신이 꿀빡 저것도 안 먹는다고. 미안해요. 자꾸 귀신이라 해서. 아니 근데 본인들한테는 조상님이지만 우리가 본인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길 가다가 이 양관들을 봤어. 영가들을. 그럼 우리는 귀신이잖아. 맞잖아요. 안녕하세요. 남영지 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람이 누구나 다 잘 살면 참 좋겠지만 아름답지. 그렇지만 이제 또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좀 어려운 사람들 있겠죠. 맞아요. 힘든 사람들도 많아. 저 역시도 되게 상당히 어려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 심정을 잘 알긴 하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이 상황을 계산시키지 못하는 이유 일단은 크게 보는 게 내가 이 해운년이랑 나랑 좀 원진이나 상춘이나 이런 게 좀 껴 있을 때 이게 가장 큰 원인 같고요. 왜냐하면 내가 이런 운기세가 들어왔을 때는 몸 자체가 움직이기가 싫거든. 자꾸 피해가고 싶고 자꾸 눕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탓. 탓이요? 응. 남들 것만 부러워 그냥. 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. 남들 것만 부러운 거야. 잘되면 좋다 남들 조성탕 이런 거. 맞잖아요.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계획은 있는데 안 움직여. 왜 안 움직여. 움직여야지. 맞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보면은 해가 세년이 해운년이 이제 돌아오니까 신년 운수들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. 정말 똑똑한 거야. 그거 정말로. 안 되면 피해가고 돌아가고 해결 방법이 있으면 얼른 열쇠 키 잡고 물 따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잖아요. 매화신당에 뭐 매화신당 신대님들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나랑 몇 년 이렇게 계속 같이 가시는 분들은 거의 괜찮아. 사업도 괜찮고. 몇 년이 철철이 달달이 막 물어보거든 나한테.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잡고 이거는 가르쳐주잖아. 그분들은 손해볼 게 없잖아요. 근데 뭐 이런 데 와서 무성선생님들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. 내가 계속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꼬이고 꼬이고 하면 좀 여쭤라도 보지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 옛날 인식처럼 어떤 미신이라고만 여기고. 어 미신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눈에 당장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서 다 미신이라고는 하는데요. 이거 미신 아니고 위대위대에서부터 계속 우리 같은 분들한테 가서 뭐 진짜 중요한 뭐가 있으면 여쭤보고 여쭤보고 했잖아. 진짜로 뭐 미신이다. 뭐 옛날에는 내가 있잖아요. 무당이라고 하면은 진짜 천대시 받았다고 막. 어 그래서 뭐 옛날 뭐 양반집 뭐 그런 만화님들 이렇게 보면은. 밤에 이제 곤래몰래 뒤로 해갖고 이렇게 무당 애들 단골래들 이렇게 가갖고 이제 살짝살짝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지. 근데 나는 이래 내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. 탓. 응. 이 탓 저 탓. 응 난 움직이지도 않아. 남의 것만 부러워. 그리고 내가 어 쟤는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갔기까지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예요. 그렇죠. 집이 쟤네 집은 잘 살아. 어 그래서 쟤는 어 노력 하나도 없이 부모가 이렇게 줬으니까 물려줬으니까. 어 그래서 우리 부모는 또 뭐 하는 거야. 어 뭐 나한테 남겨준 것도 없어. 빚만 남겼어. 또 탓이죠. 또 탓이야. 어 그러면은 빨리 그걸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거냐. 내 몸이 움직여야 되잖아. 근데 안 움직여. 그냥 탓만 하는 거야. 탓만 계속.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반대로. 물론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점을 보러 오시겠지만. 네. 반면에 또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실 거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조상님 무대를 잘해. 어. 정말로. 내가 그랬잖아요. 내가 제사만 잘 지내도 좋단 만큼 효과 본다는 얘가 말씀드렸었단 말이야. 네 맞아요. 그분들 역시 기재사 잘 지내시고요. 시간 딱딱 지켜서 자시에. 어. 잘 지내시고요. 내가 이만큼이 이제 좀 또 이렇게 또 벌어졌으니까. 이만큼이 또 벌려왔어. 그럼 감사하는 거야. 그러면 조상님들한테 한 번씩 대우해 주신다고. 이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많아. 그러다 보니까 근데 위에서도 예쁜 거야 내 자손. 어디 가서 꿀리는 거 싫고 지지는 거 싫고. 어 나한테 이만큼 해준대. 내가 맨날 그랬잖아요. 귀신 꿀빡쳐. 갈대 안 먹는다고. 미안해요 자꾸 귀신이라 그래서. 아니 근데. 아니 본인들한테는 조상님이지만. 어. 우리가 본인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길 가다가 위양관들을 봤어 영가들을. 네. 그럼 우리는 귀신이잖아. 그렇죠. 맞잖아요. 귀신을 절대 꿈빡 안 먹습니다. 내가 받은 만큼 배 이상으로 돌려줘요. 내 자손 나비 이렇게 힘든 거 싫어서. 그리고 얘가 잘 되어 있어야지. 나 또 또 대우해 줄 거 아니야. 맞잖아요.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매하신녀는. 어.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요. 탓만 하지 말고 좀 움직이세요. 어. 어. 힘내시고요. 어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